사용률 향상도 의외로 많아요. 사용률 향상과 효율 향상 같은 것은 불합격에 비해서 2배 이상 월등히 확률이 올라가죠. 그런데 수상한 것, 고객 칭찬받은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필살기로 제시할 만한 것은 아주 많은 확률상 저걸 얘기해요. 수상, 고객 칭찬. 이게 좀 답이 아닌 거야. 여러분의 성공 경험이 필살기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잘 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필살기를 30분 내에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살기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다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을 모르시면 앞에 있는 내용을 반복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중고신임 당연히 해당됩니다. 자 하나씩 오늘 유사경 성경 인사이트 쫙 다 설명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필살기의 정의는요. 그냥 필살기 뭐 에네르기파 이런 거 아니죠. 그냥 필살기라는 것은 유사경험, 성공경험, 인사이트의 조합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돼. 그래서 저희가 드린 양식이 두 번째 보면 경험 리스트업이라는 양식이 있어요. 여기 뭐 유사경험, 성공경험, 인사이트라고 있죠. 여러분의 경험을 막 다 적어. 이형과 함께. 뭘 했다 칩시다. 강조영령, 이형력. 이형력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유사경험, 나 이거 성공경험도 있어. 성공. 인사이트도 있어. 나 뭔가 할 말이 있어.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 이런 경험은 그냥 다 체크해. 세 개 다 체크했어? 그러면 필살기. 근데 이게 보니까 유사경험은 아닌데 나름의 성공경험이 있어. 그럼 뭐예요? 필살기가 아니라 필살기. 그리고 유사경험이긴 한데 성공경험이 좀 애매? 그럼 뭐예요? 밉살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사경험, 성공경험, 인사이트. 이 세 가지를 기준의 조합으로 필살기, 빌살기, 밉살기를 규정하는 거예요. 필살기를 세 개 이상 갖추셔야 됩니다. 빌살기는 언제 써요? 면접 때 쓰는 거예요. 극복 경험 막 이런 거. 밉살기는 언제 써요? 인성질문에 쓰는 거예요. 이걸 분류만 잘해놔도 이런 면접 준비가 굉장히 쉬워져요. 밉살기는 밉살스러워. 필살기도 아닌 것이 뭔가 좀 애매해. 빌살기는 아 이거 필살기가 돼야 됐었네. 살짝 삐끗했어. 살짝 미끄러져서 빌살기인 거예요. 제가 그냥 이름 지은 거예요. 그냥 개념적으로 필살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유사경험이 아닌 영역이다. 그래도 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영역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다른 데서도 일을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빌살기가 있는 사람은 필살기로 설명하는 게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자 이것의 세 가지가 뭐냐. 여러분의 경험이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경험 중에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필살기입니다. 자 그럼 유사경험 시간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사경험 보니까 다 직무경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무경험 아니에요. 직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우길 수 있는 모든 겁니다. 직무를 잘할 수 있다고 우길 수 있는 모든 경험은 다 유사경험으로 봅니다. 다음은 여기 조건이 있어요. 고객이나 현직자가 일하는 거를 직접 관찰한 영역이었는 게 좋습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실제 보잖아요. BCDGF 리테일에 지원한다 칩시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봤어. 그럼 알바를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있겠죠. 내가 무슨 기업에서 운영하는 현장 실습 교육 같은 게 있어. 그럼 거기에서 현직자가 가르치는 내용을 읽고 내가 현직자에게 뭔가 질문을 던져봤어. 그거 자체로 유사경험을 우린 우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경험을 하겠어요. 직무경험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직무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이라고 우기는 모든 경험을 유사경험이라고 우리는 규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자 인문계열의 탑3입니다. 여기 합격자들이 내는 경험 리스트는 이런 거예요. 매출 향상. 이거는 뭐 무조건 합격입니다. 두 번째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사용률 향상. 자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뭐냐면 합격률이 월등히 올라가는 경험들이에요. 그리고 불합격자도 47%나 되는데 누구는 붙고 누군 떨어지고 이게 뭘까요? 저거를 필살계로 잘 전달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에요. 어떻게 정리했고 어떻게 내 경험을 냈느냐. 이것에 따라서 합불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을 향상해봤던 경험이 뭐 얼마 없다라고 하시는 우기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자 사용률 향상도 의외로 많아요. 사용률 향상과 효율성 향상 같은 거는 불합격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월등히 확률이 올라가죠. 자 그런데 수상한 것. 고객 칭찬받은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필살기로 제시할 만한 거는 아주 많은 확률상 저걸 얘기해요. 수상 고객 칭찬. 이게 좀 답이 아닌 거야. 여러분의 성공 경험이 필살기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이제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자소서바이벌의 85페이지 이북으로는 챕터 3인데요. 여기에 예시를 다 넣어드렸어. 간이 매점 근무를 하면 고객들이 필요한 것을 배치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85페이지에 빨간색으로 134페이지 있죠. 그러면 134페이지를 가면 그 내용의 수치화까지 한 내용이 그냥 나옵니다. 간이 매점 근무를 하면서 얼마 매출을 증가시킨 건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거를 보고 저렇게 페이지 넘버링 있는 걸 그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렇게 경험 리스터부터 쭉 해보는 거예요. 인문계의 경험이 내 경험이 뭐냐 성공 경험이 뭐다라는 거를 그냥 쭉 한번 나열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3번이 경험 3번이 직원의 칭찬 이렇게 돼 있죠. 저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계 탑3 한번 보겠습니다. 20계 탑3는 품질관리 데이터 분석 연구개발이네요. 자 여기 합격자들은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었는데 29%가 오류감소 불합격자의 18%도 오류감소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합분이 많이 나뉘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수상입니다. 아까 인문계 기억나세요? 인문계는 수상이 거의 빵에 가까웠어요. 불합격자만 딜 때 많고 합격자는 저희 안에는 없는 통계였어요. 그런데 20계는 전혀 얘기가 달라요. 20계에서는 수상을 하는 게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뭐 크건 작건 뭐가 됐건 프로세스 중에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무언가를 개발했다고 우길 수 있는 경험은 이 직무와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유사 경험이라고 우길 수 있더라. 그런데 20계는 또 의외로 고객 칭찬과 교육 이수가 아주 안 좋은 경험이더라고요. 저희 통계에서는 아주 안 좋은 내용들로 들어가더라고요. 자 자기소개서의 유사 경험을 자주 선택하는 소재. 이거는 뭐 그냥 다 따져보니까 다 이거야. 가장 많이 쓰는 소재가 성적 향상입니다. 성적 향상. 그런데 특별히 20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성적 향상 20계에 한해서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적이 오른 거를 리저트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걸 리저트로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고 내가 뭘 했길래 결론적으로 성적이 올랐냐라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할 시점이 성적이 오른 건 최종 결과야. 그 앞단을 적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이라이트해야 되는 건 이 앞에 거야. 뭔가를 한 거거든. 제품을 개발을 했건 프로세스를 바꿨건 오류를 줄였건 오류를 줄였건 뭘 분석을 했건 뭘 한 거야. 그 무언가를 한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성적이 오른 건데 성적이 오른 거를 리저트로 얘기해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적 오른 거를 리저트로 하지 마세요. 교육 이수 하지 마세요. 교육 이수가 내 직무 유사 경험을 어떻게 도움이 됐냐라는 걸 해석을 해서 적어야 돼요. 이 해석 과정 없이 그냥 저 이런 교육도 받았고요. 이런 교육 받았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 깜깜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뭘 해봤다. 이 내용이 있어야 돼. 자 이게 유사 경험입니다. 직무랑 비슷하다고 우길 수 있는 모든 경험은 다 유사 경험. 그냥 그렇게 우기는 겁니다. 알겠죠? 저처럼 시간 관리해보면 그것도 데이터 분석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유사 경험이라고 우길 수 있는 것을 다 우기는 거다. 근데 너무 연결이 안 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 지원하는데 연구 개발한 거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좀 답이 아닌 거죠. 전혀 다른 내용을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좀 직무에서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거기 핵심은 현직자 일하는 걸 관찰해봤다. 이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현직자를 관찰해봤다. 자 두 번째 성공 경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유사 경험 내에서 성공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사 경험만 있고 성공 경험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물경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공 경험이 진짜 중요한데 제가 성공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도 추노모님이 그러셨어. 성공의 기준이 뭔가요? 성공의 기준이 뭐냐? 제가 그거를 지금 규정을 해드릴게요. 성공 경험은요. 여러분의 딱 액션을 기준으로 비포랑 애프터가 있잖아요? 여기 비포 여기 애프터. 그럼 내 얼굴을 기준으로 뭔가 바뀌었어야 돼. 뭐가 바뀌었어? 그러면 무조건 성공 경험으로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취업은 우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공 경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봐야 될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들을 수치화해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자소서바이브를 쓰는 방법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구체화한 수치화 내용이 붙어있어요. 아 숫자를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페이지를 따라가시면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턴 알바, 연구개발, 그리고 동아리 대회활동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성공 경험을 수치화한 내용들을 다 예시를 넣어드렸으니까 이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이트는요.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있으면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인사이트라는 게 사실은 통찰력 같은 거죠. 통찰력. 자 사례 한번 볼게요. 이분이 똑같은 경험인데도 실제로 하셨던 지금 당장 가져다 쓸 수 있는 일본전산 표현이라는 것들이 이제 있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고 해결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만이 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저거 하나가 여러분들의 태도, 여러분의 관점, 여러분의 이 모든 미래지향성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경험 리스트업으로 필살기를 정리하면 여러분이 끝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